잠깐만 야 뭐해? 떨어졌어. 다리가.. 오 다리먹는다 다리먹는다 다리가 뭐 이상하지 빨판이 있어서 해지가 난리 났다 나 어때? 왜 안 먹어? 왜 안 먹어? 바쁘다 바빠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는 엄마의 마음이다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한글 해집어놓고 또 어디 가져가 먹는 거로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? 돌체 뭐하냐? 오 찾았다 안 먹고 또 가지고 놀지 설마 이거는 먹는 거야? 잠깐만 얘들아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얘들아 너네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? 이게 무슨 비싸고 좋은 거야 얘들아 내 공지야 내 공지 얘들아 승희 형 이거 아무래도 이거 삶아줘야 될 것 같은데? 잠깐만 으악 야 아무리 싫어도 버리면 어떡해 옳채 먹나? 또 그 와중에? 그 와중에 드시니 그 와중에 드시니 그 와중에 저거 왜 이있나? 갑자기 먹어야나? 귀엽다 귀엽다 아니야 가버렸어 살면 오징어인줄 알고 왔더니 맞지? 컵만 보고 위에 있는 걸 들어서 컵에 넣었어 다 먹으면 좋겠어 다 먹고 싶어? 쟁반이 마음에 안들었던 거야 도대체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